그 이유는 뭘까요 스매싱 때리고 또 뒤로 온다는 보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비하면 중간 누가 쳐야 돼 뒷사람이 쳐야 돼 그리고 앞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돼 파트너가 스매싱 때리면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스매싱 때렸으면은 앞사람은 그쪽에 오는 공을 잡아줘야 돼 스매싱 손목 안 써지죠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봐봐요 스매싱이 일자로 오면은 수비하기가 편해요 약하더라도 밑으로 때려요 다시 오 좋아 끝내 그렇지 아 잘했어 오 좋아 끝내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어 로테이션을 원하세요? 로테이션? 알겠어 다음주죠 알겠어 자 저는 여기 방코트에요 저한테만 주시면 돼요 로테이션 방코트인데 뒤에는 없어요 저는 앞이랑 수비만 자 서비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서비스 넣어주세요 자 준비 하나 여기서 이제 1점 지고 자 3관에 실수 없애야 돼요 자 준비 덜고 하나 여기서 2점 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스매싱 때리고 또 뒤로 온다는 보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비하면 중간 누가 쳐야 돼 뒷사람이 쳐야 돼 자 다시 한번 상대방이 올리고 하나 둘 최대한 잡아봐요 앞에 사람 잡아봐요 다시 거의 대부분 초심 게임에서는 수비를 엄청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사람이 되도록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줘요 다시 백으로 잡아야 돼 백으로 잡아 발 무조건 제가 너무 빠르게 졌나요 다시 준비 여기 이게 제일 기본 중의 기본 자 준비 넣고 스팟테도 때리고 그렇지 뒷사람 걸고 하나 그렇지요 앞사람 움직여 움직여 하나 둘 반대도 움직여 그렇지 안 뛰어주면 뒷사람 힘들어요 자 서비스 넣고 하나 둘 걸고 문제점이 스텝이 많아 걸고 멈춰서 한발만 가야 되는데 발이 많아지니까 늦게 치자 다시 걸고 기다려서 오른발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하나 둘 셋 서있지마 뒷사람 서있지마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얘를 이렇게 준비하면 안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준비 서비스 받아보세요 준비 하나 둘 왜 이렇게 갔을까요 공 그렇지 촉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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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비스 자세 받아주세요 하나 하나 때리고 스메싱 손목 안 써지자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더 눌러 봐봐요 스메싱이 일자로 오면은 수비하기가 편해요 약하더라도 밑으로 때려요 밑으로 덜고 그렇지 밑으로 때려요 밑으로 하하 금이 난이해요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한 번 더 끝내 나오라 해야지 나와 외치고 남자가 끝내야 돼 그렇지 끝낼 수 있는 공 확실히 끝내야 되는데 잘 때려놓고 똑 빠지면은 또 랠리가 또 길어지자 준비 롱 롱 서비스 엄청 많이 올 거에요 아마 준비해야되요 나중에 그때 또 옮겼어 잘했어 탕 손목 때리고 남자가 걸면 앞에 다시 와줘 그렇지 하나 앞사람 준비 잡아요 잡아 뒷사람 방심하면 안돼요 내 파트너를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믿으면 안돼 내가 또 뛰어야죠 그렇지 100% 믿으면 안돼요 왜냐면 앞사람이 헛스윙 할 수도 있는 공은 뒷사람이 쳐줘야돼요 자 준비 자 준비 나 뒷사람 걸면 앞사람 다시 들어오게 해줘야 돼 여기서는 여자가 밀렸잖아요 근데 되도록 남자가 커트를 했으면은 그거 다시 만들어주는 거 여자가 그 시간에 빨리 앞에 와줘 자 한 줄 더 마지막 준비 탕 하나 이건 뭐야 둘 셋 클리어 안돼 다시 하나 뒷사람이 걸고 뒤로 다시 나가고 앞에 오고 그렇지 둘 셋 둘 셋 둘 중간 지켜 그렇지 좋았어 다시 그렇지 하나 둘 앞사람 지켜줘 반대도 가야지 반대도 가야지 그렇지 반대도 가야지 오케이 다 됐어요 준비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오 좋아 반대 하나 따라와서 둘 반대 반대 하나 끝내 다시 다시 하나 오 좋아 끝내 그렇지 잘했어 하나 오 좋아 끝내 하나 둘 그렇지 어 만약에 내가 자신 있으면은 확실히 나오라 해서 그 공을 끝내주면 좋아요 준비 두 개 하나 움직여 움직여 둘 손목 둘 그렇지 손목 하나 둘 분리됐어 자 일단 바꿔주세요 네 자 이제 서비스 받아보세요 거기 앞에 있으세요 그렇지 근데 두 분 로테이션 돌 거예요 아니면 여자랑 앞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자 준비 하나 앞에 치켜줘 둘 그렇지 셋 잘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잘하나 안하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 준비 하나 찬스 볼 둘 찬스 볼은 빅사리는 안 되지 자 준비 시작 걸고 여자도 준비 반대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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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안 돼 전이에서는 최대한 준비 하나 남자 여기 공 빨리 가야 돼요 둘 그렇지 걸고 반대까지 걸고 하나 둘 셋 봐봐요 걸고 나서 잘하나 안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걸고 다음 동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거 봐요 생각은 하니까 몸이 반응하잖아요 준비 다시 하나 둘 몸 반응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쳐요 백으로 쳐요 백으로 하나 둘 반응해 그렇지 하나 아웃 아웃 오케이 준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항상 준비. 때리고.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홈복하면 위축돼서 중간 공 잘 못 잡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때리고 반대 가줘야 돼. 때리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 그렇지. 여자는 움직여.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돼. 항상 다 잡아주려고 움직여줘. 그렇지. 남자도 따라다니다가 이런 공 잡아주고. 뛰어주고.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앞에 사람. 걸고. 그렇지. 중간 걸어주고. 중간 걸어주고. 다시. 다시. 다시 잡아. 다시 잡아. 왼발보다 그냥 서서 쳐도 돼. 그런 공. 하나, 둘. 하나, 둘. 봐봐요. 잡을 거였으면 이미 앞쪽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 다 놓치고 뒤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니까 등이 다 보이죠. 항상 내 앞에서. 만약에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 잡지 마세요. 알겠죠? 둘, 셋.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여덟. 움직여. 움직여. 잡아. 그렇지. 여기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움직여. 넷. 움직여. 자, 준비. 바로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자, 지금 일단 저한테 주는 거긴 맞는데 게임 때 스매시, 대각스매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때 지금 연습할 때 대각스매시 하면 안 되잖아요. 때려도 되는데 때릴 거면은 코스를 보고 때려야 돼. 내가 쉬운 공 받으려면은. 알겠죠? 방금 말했잖아요. 코스를 잘 보고 때려야 돼. 자, 준비. 코스 보고.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때려야 된다고.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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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최대한 잡아줘야 돼.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목. 손목 안 쓰니까 계속 안 끝나잖아요. 손목, 손목. 준비. 손목. 나이스. 둘. 때려. 때려. 하나, 찬스 볼.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잘 세워서. 라켓 세워서. 하나, 라켓 세워서. 둘. 그렇지. 찬스 볼. 셋. 아래로 내려. 아래로. 하나. 그렇지. 아래로. 그렇지. 끝내. 진짜 끝났어. 준비. 네 개 더. 하나, 둘. 만들어. 만들어서. 들어오면서 끝내. 그렇지. 자, 세 개. 하나, 둘. 여자 찬스 볼. 다시. 여자 찬스 볼. 끝내요. 끝내. 더. 끝내요. 끝내란 말이야. 아홉. 다시. 자, 찬스 볼이 오면은 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붙어요? 뒤로 빠져요? 근데 지금 찬스 볼은 어떻게 끝내요? 계속. 계속 길게만 때려자. 아래로 꽂혀야지. 하나. 자, 여자 찬스 볼. 둘. 자, 끝내봐요. 그렇지. 잘했어요. 바꿔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